비트 와. 비트 와. 비트 와. 비트 와. 조각 sitzen다. 날씨가 앞뒤지 못했습니다. 이 사람은 또 한 번 더!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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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안녕하십니까 아 저희가 또 일본 브레이킹다운을 출전하는데요 이야 한국에서도 진짜 근자감이자 나쁜놈이었는데 일본에서도 아직 일본 못대쳐먹은 놈이 됐습니다 우리 피지컬 백의 박경건 전수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을 사랑하고 또 일본을 사랑하고 있는 바이터 박경건입니다 아니 근데 거기서는 계속 이러고 있고 아니 또 싸울 사람이니까요 싸울 사람이면 제 앞을 가로막는 중이기 때문에 또 비시러 가야죠 거기서 팬싸움이 났는데 팬싸움의 근원입니다 비시러 가야죠 비시러 가야죠 비시러 가야죠 야 먹어! 야 먹어! 뭐야 예 맞습니다 제가 벤츠클리어링의 원인 중에 한명이었고요 일단은 그럴 수 밖에 없었던게 그 분위기 자체가 저는 정말 싸우러 간거였고 저랑 싸울 상대가 저랑 앞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었던게 아니 걔를 왜 왜 이렇게 미는거야? 시작하자마자 일단은 기세해서 앞서고 싶었고요 그리고 저는 정말 싸울 준비만 있었습니다 그 화면에서는 좀 편집이 됐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대표였던 아사쿠라미 프로가 저한테 그랬잖아요 박형근 너 지금 당장 오늘 여기서 제랑 싸울 수 있냐 맞아 둘이 너무 싸우니까 너무 말싸움을 하니까 싸울 수 있냐 제가 그래서 무조건 싸우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시에 그 저랑 경기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졸리 네 졸리 선수라는 사람이 나는 부상이 있으니까 부상이 있어서 안 된다 나는 안 되는데 제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너는 남자도 아니고 파이터도 아니다 너 니 여섯 친구가 걸어갈 때 불량배가 15일 때 우상이 있다고 그렇게 지금처럼 도망가라 제가 딱 이런 얘기하니까 바로 저한테 싸우자고 하더라고요 진짜 일본에서 지금 아주 빌런으로 지금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졸리 선수랑 엄청 싸웠잖아요 한 말씀해 주시죠 졸리한테 졸리 그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좁은 마우스 피스를 끼셔야 될 거고 내두고 일본에서 가장 비싼 치아 보험을 들어놓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빨 떨어질 수도 있어 조심하세요 브레이킹 다운에서 정말 아주 최고의 모욕을 당했습니다 네 물을 물을 얼굴에 두 번 맞고 이씨 온나 온나 했던 우리 야쿠자 김재훈 선수입니다 로드에 붙이소서 김재훈입니다 어떻게 가기 때문에 차가운가 아 아니 가서 엄청 싸우다가 물사빈이 두 대 맞았다 어땠어요? 처음에 참았죠 어떻게 이 새끼가 돌았나 싶어 좀 지추이고 싶은데 이게 물 뿌리는다는 자체를 의문을 받더라고요 앞발차기도 맞았어 네 요 때 다가오지마 다가오지마 아까 안 아팠어요? 그쵸 전혀 근데 바로 귀싸댕이를 딱 돌려줬더라고요 네 너무해봐 귀싸댕이 똑바로 이게 어때요? 노콘 이름도 노콘이야? 노콘은 그걸 또 보죠 상남자입니다 김재훈이 네 글쎄요 노콘을 상대하는 뭐 어떤 마음가짐이랄까? 뭐 이런거 있어요? 어 일단 1분 1라운드 핀인데 저만의 무대 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쵸 아 52연타라는거 파차 홀리고 있는데요 파차 홀리고 있는데요 아주 너무 무리하면 안될거 같은데 52연타만 하면 끝납니다 넌 죽었다 52연타나가면 진짜 근데 시합한지 모르겠는데 제 연습을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아 아니 그래도 상대가 럭디 선수래가지고 럭디고 나가서 다 필요 없더라고 좋아가지고 아 그치 일단 경험이 중요하다 음 경험? 몇 전입니까? 지금 5전 5전입니다 5전 4전인데 일반인은 1전이 5전 전정희 5전 1승 승패나 하지마 4패 5전 승패나 하지마 거의 다 이긴 경기야 1분으로 치면 다 이겼어 예 자 그러면 아무튼 노콘 선수에게 한마디 좀 한마디 해주세요 노콘한테 지금 물싸대기 두 번 맞았는데 요건 아니잖아 요렇게 해주세요 이씨 이씨 듬빌아 어? 줘줘줄게 이씨 맞았나 나 엄청 잘한다 지금 우리 둘이만 이슈 됐거든 노콘 노세 하하하하 그래 가만 안 둔다 아? 그리고 내 상대 반낭가무라도 니 죽었다 아? 형 한마디 해주세요 형 반낭가무라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반낭가무라 노콘 노세 하하하하 하하하핀 하하하핀 하항 하하하하 계驚이란